저는 목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고 또 제가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임종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안부 인생을 선고받은 성도님이 의식이 있을 때 건강이 조금 괜찮을 때 가족들과 만나 임종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족 간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때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성도님은 이렇게 가족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회복사역을 경험하면서 상담사역도 함께 같이 섬기면서 마음의 병을 앓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을 목회적으로 케어하고 또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안타까운 마음은 사랑만 충만하게 이 성도님에게 부어줘어도 이 아픔은 없었을 것인데 지금 당하는 이 아픔이 사랑의 결피부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너무나도 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두 가지 목회적인 경험을 통하여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이나 인기나 건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장 갖고 있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소유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그리고 예언도 패하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여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사랑만큼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러브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그러한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사랑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적용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이 계신데 사랑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디모대전서 1장 17절도 하나님의 영원성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1장 17절의 말씀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제일 사랑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원의 선물이 부어져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회복사역에서 한마음정신회복예배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아픈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 안에는 우울증, 무기력증, 또 조현병 또 수치감, 불안장애 여러가지 심리적으로 약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마음의 안정을 찾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뭘까? 우리도 참 우리 스태프들도 함께 퀘스천이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스태플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끌 때에 그들의 마음이 안정감을 찾고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도파민이라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인 도파민이 정말로 너무나도 잘 증가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코리티졸이라는 이러한 성분을 감소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 계신데 바로 이 땅에 사랑을 안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단 한 가지의 명약으로 우리의 불치병인 죽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고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불치병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섬기려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장 나의 삶의 으뜸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목회자인 제가 봐도 존경스러울 만한 믿음을 지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고 넓고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라는 이 확신을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고 확실하게 받을 때 그 성도님은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렬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모신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까요? 어떤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까요? 물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글과 같습니다 사랑의 편지와 같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나는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나의 피로를 알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면서 정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 줄 거야 내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에 대한 결핍을 안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장 제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돈과 명예와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로 여기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참 스텝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이 교회 안에는 스텝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주차 사역, 예배 안내 사역, 새가족 사역, 차세대 교사로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맡긴 직분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여쭤보면 어떤 의무감이나 어떠한 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이나 나누고 싶어서 그 귀한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치거나 실족하지 않고 그 사역을 몇 년째 계속해서 섬기는 우리 귀한 스태프분들이 계십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누려고 그렇게 열심을 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믿음이 뜨거워지고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니에니스는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저희 회복사역을 섬기는 우리 스태프들은 그 책을 아주 필독서로 읽는데요 그 책을 읽고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도 한때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예전에 저처럼 상처받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귀한 회복사역의 현장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쌓아두지 않고 나눌 때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축하고 쌓아두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옆 사람과 힘든 지체와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와 나누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줄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대면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의 신앙이 뜨거운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받았던 그 사랑 그 사랑이 크든 작든 받은 분량 그 분량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눌 때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미야자키 러브소나타가 있습니다 32번째 맞이하는 러브소나타인데요 이번에 3년 만에 대면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러브소나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2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일반 참가자로 신청을 하셔서 일본 땅을 밟고 러브소나타를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 성도님들은요 그 성도님들은요 재정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열정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본 대회에 든 일본 영혼들만 본 대회에 들어가고 저희들은 중보기도 합니다 바깥에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 대회를 섬깁니다 시간도 드렸습니다 재정도 드렸습니다 열정도 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본 대회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러브소나타에 다녀오신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충만하여 한국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큰 은혜를 받았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시는 분들을 정말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토로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예수 믿지 않는 영혼 그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간절한 믿음과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눌 때 받은 은혜를 정말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으뜸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어디로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으뜸으로 여기며 살아가려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길을 만날 때 또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양화진묘입니다 양화진묘는 130년 전에 한국당에 복음을 들고와 영적 불모지인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선 땅에 묻히신 선교사님들이 계신 묘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가면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행적들 그리고 그분들이 남긴 그런 말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두 선교사님들의 하셨던 말씀 제가 한번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헐버트라는 선교사님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한 헐버트 나는 웨스터민트스터 성당의 무치기보다 한국당의 무치기를 원하노라 루비 리첼 켄드릭 이라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사랑을 이렇게 고백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꽃다운 나이 가장 빛을 바랄 청춘을 조선의 선교사로 혼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참 무모한 행동을 인간적으로 보면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강렬함이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20장 구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함께 예레미야 20장 구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사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불 곧 내 뼛속에 갇힌 불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는데 지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자가 하는 행동은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모두 다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 명예 인기 물질 세상의 화려함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강한 자극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고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장 으뜸으로 둘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인생을 잘 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으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장 으뜸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사랑이신 하나님만은 영원히 고하심을 믿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으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